안녕하세요.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 등록 분산행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분산행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는 사업자 1인이 사업을 토탈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증만 여러 개로 분산하는 사업자 등록증은 여러 개를 받아서 사업하는 행위를 사업자 등록 분산행위라고 하는데요. 왜 사업자 등록을 분산하는 행위가 이루어질까요? 우리나라 세율이 초간 누진 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은 세율에 적용돼서 세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소득 1명 소득금액 쪼개기 소득금액을 이렇게 분산시키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여러 개로 발급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다는 것이죠.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육식당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1층에서는 정육식당을 하고 정육점을 하고 2층과 3층에서는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정육식당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정육식당을 종종 가족과 함께 이용을 하는 편인데요. 아주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어서 종종 자주 찾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정육식당 사장님이 1층에서 정육점 판매에 대해서는 면세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2층, 3층 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로 신고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음식점에 비해서 부가가치세를 엄청나게 절세를 할 수가 있었겠죠. 몇 천만 원 내야 되는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안 냈고 이 정육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니까 세금을 하나도 안 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세무조사 대상대로 선정이 돼서 세무조사를 받게 됐어요. 국세청에서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다른 음식점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사업적 등록증을 두 개로 이렇게 분산해서 발급받아가지고 하나는 면세로 신고를 하고 하나는 과세로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탈세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해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한 것이죠. 실제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원어 1인이 모든 관리와 경영을 책임지고 한 사람이 운영을 하더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럼 탈세를 결국 탈세를 한 것이죠. 그래서 혹 되려고 하다가 혹 붙인 기억이 됐습니다. 신고 불속실 가산세, 납부 불속실 가산세까지 돔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적 등록 분산 행위는 여러 업종에 걸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 안과병원 사례인데요. 유명 안과병원에서도 매출 진료 금액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업자 등록을 분산해서 발급받기로 했습니다. 유명 안과병원 안에 렌즈실을 운영하는 것 안경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분산 발급을 받아서 소득금액 쪼개기를 시도했던 것이죠. 세무조사 결과 마찬가지로 원장님 1인이 관리와 경영 체계만 해서 운영을 했던 것이 밝혀져서 마찬가지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유명 이비인후과 사례인데요. 마찬가지로 진료 수익 금액이 높아지니까 소득금액 쪼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요? 유명 이비인후과 병원 내에다가 보청기 소매점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소득금액 쪼개기를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무조사 결과 원장님 1인이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 밝혀져서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이 사업을 하면 괜찮습니다만 형식상 사업자 등록증만 분산한 행위는 탈세에 해당되고 세법상 세금 폭탄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